어제 오는 데이베리 데이베리 계속 가고 있는 뉴욕 월더 월필이 오지인히 렛 바이키는 게 아니라 너네멕시코에 데리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 가고 있어요 요! 가슴 와! 이곳은 이제 막달리나지역입니다 막달리나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막달리나라는 뉴멕시코주에 아주 시골마을에 잘 도착했었죠 저는 계속해서 뉴욕으로 달려가고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는 뉴멕시코주에 도착해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엘버커키 지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50km 정도 더 가면은 소코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엘버커키로 가는 길이 자전거 길이 하나도 없고 오프로드 같은 길, 자전거 길이 아닌 완전 산길, 흙밖에 없는 길 이런 길밖에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이 국도는 고속도로로 바뀌어서 고속도로는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소코로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벨렌이라는 지역으로 간 다음에 내일 엘버커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길은 점점 더 시골마을이라서 꼬여있고 주변에 보면 뭐 산밖에 없죠 산이랑 뭐 뜨번뜨번리 있는 시골마을이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쪽 소코로에 있는 지역의 버스가 자전거를 실어가지고 갈 수 있는 버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소코로라는 지역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트 두 개를 사줍니다 사줘보달라 홈메이드 부리또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유멕시코라 그런지 이런 부리또나 타코 같은 거 많이 갈더라고 괜히 멕시코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야 오늘도 불쌍한 노숙작 컨셉이고 헤어밴드를 하나 샀어요 땀이 계속 흘러내려서 안경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미안하다 사랑하다 소진서분 아니고 그냥 소 오늘도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아 광활한 길을 쉽게 쉽게 나아갔고 3시간 만에 유멕시코의 소코로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트 정류장이 여긴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트랜스포테이션 고속도로를 벗어나려면 벨렌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호나 이런 걸 어떻게 사야 하는 거야? 아, 헬로우 벨렌과 밸란에 가서 Hey, 휴대전화, 벨렌과 밸런에 가서 I want this bus going to Beltlan Yeah Today? Yeah, today If you want to pick up here, you want to be here at 430 Ah, yeah, yeah Can I ride my bike? Yes, yes Okay $2.25 Can I do some change? If you want to be here about 430 You'll be before 430, 420 Ah, okay,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버스는 4시 반 출발인데 지금 12시 20분이에요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뭐 먹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앞에 멕시콘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가보려고요 먹인가봐 뭐야 푸드 트럭같아 보셨나요? 나쁘지 않은데? 껴사디아... 껴사디아 유명하잖아 껴사디아 한번 먹어봐요 그럼 껴사디아 하나? 껴사디아는 다 소다우 아 소다? 껴사디아는 다 소다우 그리고 타코 다코는 다 소다우는? 다 소다우랑 다 소다우는? 다 소다우는 다 소다우는? 다 소다우는 다 소다우는? 여기? 여기? 10.23만 원 감사합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좋네 밖에서 먹으니까 제정보를 지켜볼 수 있어서 좋고 여기 진짜 멕시코인들이 많이 사가봐 그래서 뉴 멕시코인가? 스페인어 쓰시네 브라시아 쓰시네 브라시아 지금까지 자전거 여행했던 날 중에 제일 여유롭다 여기 소쿠로라는 마을까지 50km였는데 50km면 이제 껌이죠 개껌이지 진짜 우와 여기 봐봐 엄청 까닭만에 나왔어 우와 맛있게 보인다 하얘야 절로 봐 보면은 이렇게 아보카도랑 소고기랑 토마토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음 보수도 들어있다 되게 웨이븐식 같아요 웨이븐식 과거적인 맛이 없어서 좋아 담백한 멀람쌈 느낌 보수가 은근 은근 짙혀가지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럴 때 보수 이렇게 보이죠 보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해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먹으면은 입도 같이 헹궈지는 느낌 밥을 맛나게 다 먹었는데도 시간이 세 시간이 기네 뭐할까 생각하다가 머리나 오랜만에 잘라볼까요? 미국에서 머리 한 번도 못 자르고 지금 또 머리 많이 자라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되게 불편하고 그렇다 바보샵 가서 머리 한 번 자르고 뭐하고 하다보면은 한 4시 반 되지 않을까? 네 오케이 와 바보샵 이거예요 되게 멋있는데? 와 되게 예쁘죠 바보샵 예 제가 제 헤어 컷을 찍을 수 있나요? 네 와 알겠습니다. 아 아 머리 이거 뱀뱀패 아냐 머리는 알아서 감는 시스템인거 아니 근데 샴푸도 없는데 아니 병정 안 나왔는데 나 이걸로 감으라는 건가 수건도 없어 이럴 수건도 없어 음바페 스타일 랩이 뒤에 조커가 보이니? 멋있지 않나요? 던케르크 갔을 때 떠오르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음바페 스타일 난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거울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잘랐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되게 이상했어 그리고 문제가 생긴게 뒷바퀴에 엄청난 개시가 박혔다는 것 이런게 박히냐 타이어 갈고 가야겠다 타이어를 벗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어가 벗겨진다네 안에 튜브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주면 된다네 내 튜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야 튜브 이거 안 맞는다 펌프패치 붙여야겠다 펌프패치 붙여야겠다 여기가 빵꾸가 뚫렸구나 여기가 빵꾸가 뚫렸구나 이제 바람이 새지 않아요 이제 바람이 새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성장이다 보트 타다 내 자신 보트 타다 내 자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밸런에 가야할까요? 네 이거 타고 가는거네요 바이크 어떻게 가요? 이게 바이크랩이에요 아 아 예예 어떻게 하는거야? 프론트 휠 휠 이렇게 다는거야? 아 이렇게 다는건가봐요 좋아 고속도로를 탈출해봅시다 버스 내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버스라기보다는 밴인데 밴 이야 진짜 왜이렇게 힘드니? 뉴욕 가는거야 뉴욕 가면은 하고싶은게 일단 애플스토어가가지고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컴퓨터 하나 살려고요 맥북 프로 하나 살려고요 미국에서 사면은 한 9만원 정도 더 싸더라구요 애플스토어가가지고 맥북 프로 하나 질러 보고 MLS 보고 MLB 보고 NFL 보고 다 뉴욕에 있겠지? 축구말고는 다른 스포츠에 대해서 룰을 하나도 몰라요 야구는 LH2로 조금 배웠었고 미식축구는 아이실드 21로 배웠었어 다 만화로 배운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챙겨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미국까지 왔는데 보러 가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차가 지태상에서 제일 편해 차를 만든 사람 라면을 만든 사람은 복 받을거야 기차역에 내려주시는구나 2달러로 2달러로 잘 넘어왔네요 근데 저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가 일단은 오늘은 요 근처에다가 방을 접고 여기서 이제 60km만 더 가면 에버커키에 도착합니다 다 갔다 에버커키에 진짜 숙소로 이동해봅시다 여기도 마을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없는 마을이긴 해 2층에 있는 방이 제일 싫어 어쨌든 오늘 방에도 무사히 도와주자 얼른 씻고 밥을 먹으러 나가봐야겠네 그동안 시골 마을을 지나오면서 음식점이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서 맨날 냉동식품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이랬거든요 오늘은 좀 도시에 왔으니까 고기 같은 걸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씻고 밖에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갈 거야 야 그래도 내일이 마 에버커키에 도착한구나 이제 유 멕시코 주도 항복을 하는 거군요 졸라 힘들었어 여기는 솔직히 사막지역보다 달리기에는 좋았는데 날씨가 비친 진짜 폭풍 치고 바람 겁나 불고 힘들었다 다음 여행길은 또 뭐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쨌든 힘든 게 날 기다리고 있겠지 아 배고파 모르겠다 일단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런데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 게 신기하네 RSL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밥을 먹으러 가보자 어 어 마델렛 물로 살찐이기 때문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네. 랩이 말하는거죠? 이 랩이 말하는거죠? 미디어 랩,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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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그동안 대에서 그냥 끌어뜨린, 천원하는 샵이 있거든요? 다이소 같은 데서 4동식 좀 전자료를 올려놓고 왜냐면 자전거 타고 돌아오면 그렇게 달림이 없어가지고 괜찮은거 싱글판 가게도 왔어요. 그런거죠. 애초에 오는 길에는 식당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생 Dong,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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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네, 네, 네. 빵. 이거 진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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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식전빵 먹으니까 프랑스 같은 게 생각나요. 프랑스가 여행하기에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는 편하게 여행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식전빵도 맛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맛이 안 나는데? 원바퀴 경기 보러 한 번은 또 무조건 먹거든요. 프랑스는.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저는 EPL 봤을 때보다 파리 생제름 한 번 개봤을 때를 더 잊지 못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멘티 드시는 것들. 샐러드. 샐러드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요. 센 야채를 먹는 게 트레일러 탱핑장에서 아줌마 오주스는 상추쌀. 그게 제대로 된 야채 먹는 거였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새우 튀김이랑 스테이크, 베이직포테이토, 고운 야채들. 회색이 너무 맛있었고 조금씩 기아가 좀 낭땡한 데. 와, 내가 동네에 있는 스테이크 치킨은 되게 맛있었어. 여기가 평이이 좋아서 이거 여기서 우 listeners 평이 높은 맛을 saves. 지금까지 여기서 먹었던 스테이크 중에 답일 것 같은데요. 고기 너무 좋아. 고기와 신선한 야채들 우연히 발견하게 된 스테이크 맛집에서의 식사를 즐기면서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출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렇게 계속 맺히던 에버커키로 입장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60km 정도만 가면 에버커키가 앞에 있습니다 60km 이제 껌이죠 슬금슬금 가다 보면 도착하는 거리 미친 오르막길을 넘고 미친 날씨를 넘어서 에버커키로 갑니다 가보자 빨리 에버커키로 드디어 가자 산길이 아니라 자전거끼리 이렇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냐 도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네 자전거끼리 나온다니 가보자 가보자 에버 他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두더지는 아닌데? 햄스터도 아니고? 너 뭐야? 딴 걸로 들어갔네 뭐야? 너무 귀엽다는데 자전거 시행시행 잘나가고 오르막길 하나도 없고 힘들었다 진짜 잘했어 가자고 가자고 계속 계속 가자고 드디어 미친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지만이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길 시골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겨운 마을들을 지나 엘버커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보이는 게 엘버커키예요 나는 고층 건물도 되게 많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동네네 뒤에는 산이 엄청 크게 있고 뉴멕시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큰 도시 엘버커키 해발 1600m에 위치한 고지대에 있어 절벽과 암석이 아름다운 휴양 명소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엘버커키 도심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기대를 했나? 되게 큰 도시거든요 엘버커키? 뭐... 그렇네요 무시긴 한데 되게 좀 삭막하죠 일주일 전인가? 구독자분한테 DM이 왔었는데 엘버커키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무서운 동네인가봐요 여기 여기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저기서는 군인 아저씨들이 또 훈련하고 계시더라고 위로는 전투기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진짜 무법지대 느낌이야 여기 이쪽이 좀 신화 중심부인가봐요 근데 뭐... 부행하죠? 큰 도시인데 뭐가 없네 그리고 이제 큰 도시 들어오니까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네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숙소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코노로지라는 또 안좋은 모텔을 사 했고요 그래도 하루에 10만원짜리 비싼 모텔이었습니다 엘버커키에 도착했다 엘버커키다 여기가 근데 진짜 너무 뭐가 없다 지금까지 거쳤던 시골마을이 조금 커진 느낌? 주변에 휑해 휑해 그냥 뭐 그래도 도착했으니까 좋구만 투데이도 아늑한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으아... 고생 많았다 이제 세 번째 주인 뉴멕시코주에 엘버커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든 산길과 오르막길이 날씨였다 엘버커키 지역에 무사히 제가 도착했고 미리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자전거로만 뉴욕으로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0월 17일날에 뉴욕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자전거로만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캔자스시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되게 타임스퀘어를 봤을 때 그 감동이 되게 덜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캔자스시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뉴욕까지 한 2000km 되거든요 캔자스시티에서부터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여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숙소에 있으면서 영상 편집하는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동부로 넘어가서 동부라기보다는 중동부 느낌인데 캔자스시티에서 뉴욕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엘버커키에서 캔자스시티로 가는 기차가 18시간 타는 기차가 있거든요 18시간 동안 타는 기차면 또 어떨지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캔자스시티까지는 기차를 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버커키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또 영상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추워 계속해서 가봅시다 오늘은 여기서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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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f van cow